음주뺑소니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논란에 논란을 더하고 있는 김호중인데요. 이번에는 김호중의 소속사가 폐업이 아닌 사명 변경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숨겨진 의도나 꼼수는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사명을 생각엔터테인먼트에서 아트앤맨시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5월 당사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생각엔터테인먼트라는 사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주주간 합의가 이뤄지며 사명이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명을 변경했을 뿐 여기에 숨겨진 의도나 꼼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의 음주뺑소니 사건을 회사 대표와 본부장 등이 은폐하고자 한 혐의가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생각엔터는 무리를 빚은 것에 고개를 숙이며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가수 홍지윤, 영기, 금잔디, 배우 손호준 등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명을 바꾸고 새 사내의사로 김호중 전담 매니저였던 인물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죠. 이러한 행보의 여론은 더더욱 나빠지기만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김호중 풀려나면 다시 움직이려는 거겠지 이름만 바꾸면 다 바뀌는 거냐 생각 없는 엔터테인먼트네 지금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엔 이름만 바꾸고 계속 장사하겠다는 말, 생각 엔터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머리 굴리는 거 다 보인다, 혈연 관계라더니 하는 짓들이 다 똑같다 등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김호중의 과거가 계속해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앞서 뺑소니 사건이 터졌을 때 과거 김호중의 학교가 해 논란도 다시 불거졌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급기야 김호중의 위협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호중의 실체라며 영상들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건물이 멋대로 1년 넘게 무단 점거를 하면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건물주가 용역 몇 명을 불러 대치를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듯한 김호중이 쉐파이프를 들고 욕설을 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실제 영상을 보면 여기에는 김호중 뿐만 아니라 연기와 안성훈도 함께 등장하는데요. 화가 나 욕설을 하는 김호중을 제외하고 연기와 안성훈은 그야말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영상 속에서는 엄청난 욕설들이 오가는데요. 건물 밖으로 나와서도 이들의 대치는 계속됐고 욕설도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용역들에게 니들이 나를 못 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돈이 없어서다 라는 말까지 내뱉는데요. 욕설을 함에 나오는 말투는 정말 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후 건물주와의 인터뷰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해당 건물은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꽤 큰 건물입니다. 건물주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완공하기 전에 공사를 중단하고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이후로 건물주가 직접 업체들을 섭외해서 공사 진행을 했고 힘들게 완료를 했습니다. 매달 이자가 3천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를 멈추는 순간부터 손실이 발생하기에 어쩔 수 없이 건물주가 직접 공사를 완료한 것인데요. 그런데 건물 공사가 끝난 뒤 정산을 채하기도 전에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날짜. 전에 앞서 공사를 중단했던 시공사 측에서 다수의 용역 인원을 대동하여 건물을 봉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당 시공사와 건물주는 공동점위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점거 1년 만에 김호중 소속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최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을 그제서야 건물주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건물주는 아무 사실도 모르고 시공사 측과 생각엔터 측끼리 주고받으며 건물을 점유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전에 김호중이 해당 건물 4층에 입주하는 등 즉 건물 불법 전유의 김호중과 생각엔터가 함께 가담한 것이죠. 그리고 앞에 공개되었던 욕설이 난무하는 영상 속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인데요. 해당 건물의 시세는 1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건물이기에 그 금액대에서 공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각엔터의 경우에는 50억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공매에서 실질 금액에서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50%인 50억 선에서 생각엔터는 공매를 진행한 것인데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건물주는 자기 돈을 들여 건물까지 모두 지어놓고 눈앞에서 김호중과 생각엔터에게 건물을 빼앗긴 거나 다름없네요. 건물주는 공매도 기간 동안 완전히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 용력 한 2명 정도를 건물 앞에 3일 가량 배치했었다고 하는데요. 시공사가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며 건물주가 직접 섭외했던 업체들 또한 공사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분양하거나 임대를 줘서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주어야 하는데 생각엔터와 시공사 측에 불법 점유를 하는 등 여러 일 때문에 공사비 정산이 불가능했던 것인데요. 이때 김호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건물주는 당시를 회상하며 저녁 10시쯤 건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용역 인원은 주차장에 있었다. 어떤 제지를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하는 행위가 없었는데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김호중이 술이 잔뜩 취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어느 조직이냐부터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비하할 만한 발언들을 계속 쏟아냈다. 저희 쪽에서는 술 취했으면 조용히 빨리 가서 주무셔라 말리는 입장이었고 김호중은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적나라하게 나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김호중이 계속 안 들어가자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고 김호중이 안에서 쇠파이프 같은 것들을 들고 위협 행위까지 펼친 것인데요. 생각엔터테인먼트의 대표는 이광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재호 이사가 쥐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영상 속에서도 최이사가 김호중의 뺨을 두드리며 제압합니다. 특히 건물주는 시공사 업체가 영등포 시장파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건물주는 해당 시공사가 건물 점거를 시작할 때부터 고소를 했지만 바로 해결해줄 줄 알았던 기대와 달리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강남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년 동안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불충분하다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지만 모해위증으로 재판 중 거짓말한 사건 또한 고소를 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건물주는 생각엔터 상대로도 고소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떠올려보니 이 사건은 당시 뉴스에도 보도됐었습니다. 당시 뉴스 기사는 김호중이 공사업체 관계자 누구와 시비가 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됐는데요. 2021년 7월 19일 오후 10시 30분 겸 청담동에 위치한 김호중의 자택 앞에서 김호중과 남성 두 명이 서로를 밀치는 등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사에서 이 남성들은 공사업체 관계자로 김호중이 한 세대를 자택으로 쓰고 있는 빌라의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건물 앞으로 찾았다가 다툼이 일어났다고 쓰여 있습니다. 건물주의 주장 그대로인데요. 당시 쌍방구타로 알려졌지만 실제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해졌었는데 이번에 그 현장이 아예 영상으로 공개되었네요. 이때 생각엔터 측은 단순 말다툼이었을 뿐 물리적 가해는 없었다 라고 입장을 전했었는데 영상으로 보니 거친 욕설과 쇠파이프 소리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상 속 김호중의 모습은 그간 어떻게 본성을 숨겼나 신기할 정도로 미디어에서 보여준 모습과 정반대였는데요. 이제 그 거지 딘생에서 벗어나게 되었네요. 더 이상 추락할 이미지도 없을 듯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거짓 가득한 모습 그만 보여주고 조용히 지내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